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신고 포상금제를 만들어놓고 정작 신고하니 못 준다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유가 황당합니다. 충북의 장마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시작됩니다. 지자체들은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지역 뉴스입니다. 수소전기차의 일반 보급이 시작됐지만 정작 충전소 확충은 더딘 가운데 충북 최초의 수소충전소가 현대모비스 충주 공장의 문을 열었습니다. 충북의 수소충전소는 올해만 4곳, 내년까지 7곳 이상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임용순 기자입니다. 수소전기차가 주인에게 전달됩니다. 수소차는 곧바로 연료 충전도 이루어집니다. 수소차의 핵심 부품을 만드는 현대모비스가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충전시설입니다. 현대모비스는 충주시와 협약을 맺고 연말까지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충북 최초의 수소충전소입니다. 연구용 시설이다 보니 하루 8대 정도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충주시가 수소의 중심도시로서, 제작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과 충주시가 같이 협업하고 협조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충주시는 현재 시내에 수소충전소 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 발주에 이어 오는 11월부터 시험 가동에 들어가 12월까지 완공할 예정입니다. 충주시는 수소융복합충전소와 이동식 수소충전시스템 개발사업 그리고 수소전기차 원스톱지원센터 구축사업 등이 최근 정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다양한 방식의 수소생산산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화학적인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소를 만들고 있는데 충주에 가지고 있는 투자원 전력을 이용한 친환경 수소를 생산하는 쪽에 노력을 하고 있고 수소전기차는 올해에만 260대 정도가 충북 도내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수소충전소는 청주의 두 곳, 음성의 한 곳 등 모두 네 곳이 올해 안에 내년까지는 제천과 괴산, 옥천 등지에 추가됩니다. 아직 더디고 불편한 면이 적지 않지만 수소산업이 조금씩 우리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명순입니다. 6월도 하순으로 접어드는데 장마가 시작될 기미가 없죠. 올해 충북의 장마가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늦은 다음 달 초에나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지자체들은 올해도 물폭탄이 떨어질까 잔뜩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해마다 몇 주에 걸쳐 수백 밀리미터에 이르는 장대비를 뿌린 뒤 후텁지근한 무더위를 남기고 사라지는 장마. 올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 정도 늦은 지각 장마가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 말 제주도와 남해안까지 올라온 장마전선은 7월 초부터 충북 지역에 본격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북극 인근 바다에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한반도로 찬 공기가 자주 유입돼 장마전선의 북상이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차고 건조한 공기가 자주 유입돼 장마전선의 북상을 저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올해 장마는 평년보다 일주일가량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17년 7월 시간당 100mm에 가까운 폭우로 최악의 물난리를 겪었던 충청북도는 본격적인 장마철 재난 대비에 나섰습니다. 수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하천에 쌓인 흙을 걷어내고 저지대와 산사태 위험지역을 돌며 시설물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세월교나 하상수차장, 산사태 위험지역 이런 곳에 대해서 저희들이 특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금년에는 철절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댐과 대청댐도 수위를 조절하며 예비 저수용량을 확보한 가운데 언제 어디에서 얼마나 내릴지 모를 장마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충북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서 한국소비자원은 B등급으로 양호했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고용정보원은 C등급을 받아 보통 수준이었습니다. 이번 평가는 안전과 윤리 경영 등 사회적 가치 관련 배점을 대폭 확대한 개편 제도가 적용된 첫 결과입니다. 평가 대상 기관은 전국 128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등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이 소규모 고등학교인 충주주덕고와 괴산목도고를 오는 2022년 3월 1일자로 폐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주덕고 69.4%, 목도고 78.7%의 학부모가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덕고의 현재 학생 수는 50명이고, 목도고의 재학생은 61명입니다. 폐지가 확정되면 주덕고와 목도고는 내년부터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습니다. 지방세 은닉을 신고하면 살해를 하겠다는 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신고를 독려하더니, 정작 신고하니까 돈 없으니 못 준다라고 하는 황당한 지자체가 있습니다. 부당하다고 행정심판에 제기했더니 변명이 더 가관입니다. 심충만 기자의 보도입니다. 최근 숨겨진 불법 건축물을 찾아낸 옥천군은 취등록세를 비롯한 지방세 누락분 1차를 뒤늦게 받아 냈습니다. 한 민원인의 신고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공익적 신고를 장려하겠다며 옥천군이 조례로 정한 포상은 징수액의 5%. 민원인이 자신의 몫을 요구했더니 못 준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아예 예산조차 편성하지 않아 실제 민원인에게 줘야 할 단돈 7천원도 집행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은 올해뿐만 아니라 조례가 제정된 2006년부터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제기했더니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일단 예산 책정이 의무가 아니고 그래서 책정된 예산이 없으니 지급을 못한다고 반론을 펴는 등 이럴 거면 조례는 왜 만들었는지 헷갈리는 변론을 내놨습니다. 충청북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법적 행정처분이 아닌 지급 불가 통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며 민원인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행정심판청구는 행정처분을 취소해서 어떤 법률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제기하는 것인데 이 안건은 권리의무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민간인 포상금은 한 푼도 없다던 옥천구는 반면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만 관련 예산을 세워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내년부터 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는 청주지역 도시공원을 둘러싼 요구가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예산 투입에 신중을 기하라는 주작이 나오는가 하면 민간개발이 어려워진 토지주들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허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 3년 동안 40여 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에 2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한 청주시. 아파트 민간개발로 기부채납이 쉽지 않은 5만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공원을 비롯해 자연 파괴가 우려되는 구룡공원은 아파트 개발을 최소화하고 일부 지역은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청주시 계획을 우려하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산 투입에 현실성이 있냐면서 사실상 구룡공원을 겨냥해 민간개발 반대 움직임에 끌려다니지 말 것을 시사했습니다. 2천억 원 마련 방안은 충분한 검토가 있었던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결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청주시의 미래를 위한 과감하고 강력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의회에서 이런 발언이 나올 동안 반대로 민간개발이 어려워진 토지주들은 들고 일어섰습니다. 청주산업단지 내 월명공원 토지주들은 민원을 우려하는 공단 내 기업들과 청주산업단지 관리공단의 반대로 아파트 민간개발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며 재산권 행사를 방해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원을 둘러싼 환경이 복잡하게 갈리면서 일관된 해법이 쉽지 않은 상황. 더불어민주당 청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청주의 도시공원의 매입비 50%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청주시와 정치권이 미룬 20년 숙제를 풀 시간은 당장 1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허재희입니다. 중부 내륙권 자동차 부품산업 광역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충주와 제천, 강원 원조와 횡성 지역에 자동차 부품산업 기업협의회가 참여한 협약에 따라 앞으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지역의 자동차 부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기술 교류 활성화 등 다양한 광역권 연계 협력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번 협약을 주관한 충북 테크노파크는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단계로 음성, 진천, 청주, 영주 등 충북, 강원, 경북을 잇는 클러스터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NH농협은행이 이벤트 당첨자의 이름을 딴 사과나무를 충주에 분양합니다. NH농협은행은 충주시 단월동의 한 사과농가에서 지난달 진행한 이벤트 당첨자들의 이름을 딴 사과나무를 분양해 앞으로 1년 동안 직접 사과를 수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번 분양행사는 일반인들의 농촌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제천시가 관광객 유입을 위해 지역을 대표하는 맛집 30여 곳을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천시는 2,600여 개 음식점을 대상으로 서류평가와 전문가 현장평가, 암행조사 등을 벌여 올해 말까지 맛집 30여 곳을 엄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천시 관계자는 모범업소나 착한 가격 업소 대신 관광객에게 진짜 맛집으로 추천할 식당을 공정하게 선정해 중점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휴가철 극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단양시가지에 주차타워를 짓고 주요 도로와 뒷골목 주차장도 유료화하자는 주장이 단양군 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조성용 단양군 의원은 단양읍 옛 소방서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의 주차타워와 행정복지타운을 짓고 주요 관광지를 잇는 순환 모노레일 설치와 주차장 유료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150만 건을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택배 물류기지가 진천에 들어섭니다. 롯데그룹의 물류사인 글로벌로지스는 중부권 메가허브 터미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